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서 간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납봉을 기록했습니다. 안개에 중북발 수목구가 뒤섞인 건데 미세먼지는 우박과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까지 몰고 왔죠. 주말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황령산에서 바라본 광안리아 해운대. 뿌연 먼지로 뒤덮여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초고층 건물들도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탁해진 공기질에 그동안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쓴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부산 등 영남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납봉 수준까지 올랐고 세종 등 충청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납봉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어른 손톱만한 우악이 쏟아졌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원 고성에는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며 기상청은 주말부터 평년을 웃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최전희입니다.